건축공학과에 가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수시 준비를 하고 싶어요. 진로진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양성을 품은 광주교육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열어갑니다. 광주학생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꿈을 찾고 이루고 싶은 열정만 있다면 맞춤형 진로진학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스스로 꿈을 찾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찾아보세요. 이 캠페인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광주일지원센터가